안녕하세요. 저희는 저작권 서포터즈 아띠입니다. 아띠는 친한 쯔구의 순우리말입니다. 야스! 조용히 처음이네. 저희 조의 이름이 왜 아띠냐면요. 저작권에 대해 친근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저작권 하면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셨죠. 우린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여 친한 친구처럼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아띠로 지었습니다. 자 그러면 자기소개하자. 저는 아띠에서 대본을 맡고 있는 신재호입니다. 발로써도 청삼별곡이란 말. 청산의 사례를... 어이가 없네. 저는 아띠에서 촬영을 맡고 있는 인필상입니다. 아 뭐해? 으 깜짝이야! 아우 씨... 저는 아띠의 정신적 지중. 리더를 맡고 있는 김현주입니다. 저는 편집을 맡고 있는 금손 오예빈입니다. 예빈아 이거 편집이 왜 이렇게 개똑... 크흠... 저작권은 얘도... 내가...? 그럼 얘도 되는 거지... 그럼! 나도 가질 수 있는 일상적인 권리니까! 앞으로 아띠가 만든 영상들 기대해 주시고요. 아띠가 앞으로 친한 친구가 되어 저작권을 소개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으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